눈앞에서 날벌레가 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증상 호소하는 분들 계시는데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증상은 비문증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한자를 살펴보면 날비 모기문 증세증 이렇게 비문증 또 날파리증 이라고 합니다 이게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맑은 날 하늘을 올려다볼 때 또는 밤에 집에서 형광등 올려다볼 때 뭔가 날파리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벌레 같다고 얘기하시고 어떤 분은 귀신 머리카락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왜 생기는지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 눈의 안구는 구형이고 직경이 22에서 23mm 됩니다 그 눈 그 안에는 그 투명한 유리체라고 하는 젤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눈앞에는 제가 빛을 모아주는 수정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되는 막막이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령이 증가되면서 이 가운데에 있는 유리체가 수축을 하기 시작하고 수축을 하면 뒤에 있는 막막과 유리체가 원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30대, 40대, 50대가 되면서 점차 분리가 됩니다 이것을 후유리체 박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후유리체 박리가 생기면 이렇게 분리된 콜라겐 조직들이 응집되면서 자기들끼리 뭉치게 되는데 밝은 곳에 가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에 그림자가 이렇게 막막에 맺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날파리가 앞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눈 안에 있는 부유물의 그림자를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문증의 유병률을 살펴보면 50, 60대에서 62.5%로 중장년층이 많이 생기는데 결국 이것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기는 어떤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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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